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튼 포책입니다 컴퓨 UI가 0.3.4 하나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엔비디아 코스모스 프로젝트2 모델을 공식 지원하며 컴퓨 코어 노드에서 로라 학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버전의 핵심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모델 소식입니다 이전 커뮤니티 게시글로 소개해 드렸던 엔비디아 코스모스 모델분의 하나인 프로젝트2 모델을 컴퓨 UI에서 공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P2i 모델과 I2w 모델이며 저사양 모델인 2b 모델과 고사양 모델인 14b 모델을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라 학습 노드 추가 소식입니다 컴퓨 코어 노드로 로라 학습을 지원하도록 신규 노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노드만으로 로라 학습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AMD 제품군의 최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코스모스 모델분 소식입니다 코스모스는 원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같은 산업을 위해 개발된 엔비디아의 AI 플리머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처럼 다양한 입력을 받아 장면의 흐름이나 구조, 즉 세계 상태를 예측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모델 모델입니다 복잡한 배경이나 인물의 움직임, 카메라 연출까지 실제 환경처럼 시뮬레이션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스모스는 K2V나 I2V 같은 일반적인 용어 대신 E2W, I2W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프레딕트 2 모델은 K2I와 I2W를 지원하며 경량형인 2B 모델과 무성능 14B 모델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B 모델은 12GB VDM 환경에서도 구동 가능한 경량 모델이며 제니블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플럭스 대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모델은 컴피 UI에서 변환한 세이프 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펌킹 페이즈 공식 리포지토리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프레딕트 2 모델의 워크플로우가 공식 텐플릿에 적용되었으므로 먼저 T2I 워크플로우부터 카펴보겠습니다 텐플릿을 열면 컴피 UI의 프론트엔드 업데이트로 인해 미싱 모델즈의 화면에서 URL을 복사하거나 곧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폴더로 복사하거나 이동하시면 됩니다 T2I 모델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텐스트 인코더는 올드 2.5를 사용하였고 VA는 1.1.1 VA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드 클립에서 컨스트먼스를 선택하면 되고 연산 디바이스는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맞게 기본값이나 C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프레이트2 모델이 추가되면서 모델 샘플링 컨테니어스 EDM이란 노드에 코스모스 R플로우 샘플링 값이 추가되었는데 K-샘플러로 연결해주면 보다 나은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연속 EDM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의 샘플링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노드입니다 V-Prediction 모델에서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모스 R플로우가 추가된 것입니다 Sigma Max 값과 Sigma Minimum 값이 있는데 각각 노이드 레벨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조절하여 생성 품질의 다양성과 제어력을 제공하는 노드입니다 추가로 노드를 클릭하면 우측에 물음표가 나오는데 0.3.40에서 업데이트된 노드의 크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드를 클릭하면 왼쪽에 해당 노드와 각 파라메터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현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어의 설정을 한국어로 바꾸면 이 설명들도 모두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M 노드를 연결하기 전과 FULL 위기를 보면 이미지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igma Max 값을 50, 25, 15로 수정하며 생성한 결과인데 평균 10에서 25 사이가 적당하고 값이 너무 높으면 생성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티처의 프롬프트 구조입니다 최대 300단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5단어로 나눠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면 도입 단계입니다 장소, 분위기, 전면 같은 시각적 요소와 함께 공간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과 행동입니다 장면 속에 어떤 대상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효과 단계입니다 빛, 연기, 물결, 먼지, 스파크처럼 대상의 동작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시각적 요소들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흐름입니다 프레딕트2는 장면의 변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언제의 시점인지 함께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뜨기 직전이나 고양이가 막 툭재한 숨는처럼 정확한 타이밍이 드러나는 표현을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I2W 템플릿에 대한 설명입니다 I2W 워크플로어에는 코스모스 프레딕트 이미지2 비디오 다텐츠 노드가 추가되었으며 1.1의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 노드와 기도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용 방법도 거의 동일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엔드 이미지는 선택사항이며 스타트 이미지와 그 이후 전개를 설명하는 프롬트만으로도 충분히 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I2W 프롬프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하는 모습을 권장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첫 장면에서 대상의 위치나 외형 상태처럼 정적인 상태를 시작으로 조명, 배절, 소리 등 분위기 요소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첫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의 움직임이나 반응 또는 행동이나 형태의 변화처럼 물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이 어떤 상태나 위치에 조달했는지 그리고 카메라가 머무는 장면까지 이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감정이나 느낌 같은 추상적 표현은 피해야 하고 물리 기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로라 학습 노드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부터 컴피 코어 노드만으로 로라 학습 워크플로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라는 기존 모델의 모든 가정체를 바꾸지 않고 일부 구조만을 저용량으로 학습시켜 새로운 스타일이나 정보를 반영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즉, 원본 모델을 그대로 두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 새로운 특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캐릭터, 얼굴, 스타일 전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템플릿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노드를 직접 구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 체크 포인트를 배치하고 그 다음엔 트레이닝 모라 노드를 연결합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셋 노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지술적으로는 안일 이미지로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학습 결과를 위해서는 최소 5장 이상, 가능하면 10장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 장의 이미지로 학습하려면 로드 이미지 노드를 사용하고 두 장 이상의 이미지로 학습하려면 데이터셋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노드는 인풋 폴더 내부에 있는 하위 폴더를 참조하므로 인풋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호야 학습에서는 캡셔닝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했지만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캡셔닝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텍스트 인코더 노드를 연결하여 땡 로라 노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세이브 로라 웨이트 노드를 통해 결과가 제정되니 프리퀴스의 폴더명과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플로트 로스 그래프 노드를 연결하면 훈련 중 손실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성한 것이 컴피 코어 노드만으로 부연된 기본 로라 학습 워크플로우이며 로라가 만들어진 이후 확인을 위한 노드를 표시하면 전체 워크플로우가 완성됩니다 프레잉 로라 노드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훈련시킬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2라면 두 장을 묶어서 한 번에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스탭스는 배치 사이즈로 묶은 이미지들을 몇 번 학습할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즉 이미지 묶음을 몇 회 반복해서 학습할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러닝 레이트는 모델이 얼마나 학습할지를 조절하는 값이며 0.0001처럼 매우 작은 값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값이 너무 크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잦으면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집니다 랭크는 로라가 얼마나 자세하게 학습할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복잡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지만 학습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갑니다 보통은 4 또는 할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피마이저는 학습할 때의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렴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값인 AdamW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루스트 펑션은 예측 결과와 목표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NSE를 사용하며 다른 값들은 실험적인 설정이니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CD는 학습의 제한성을 위한 값입니다 같은 데이터와 설정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SEED 값을 고정해 두시면 됩니다 컨트롤에프터 시네레이트는 생성된 SEED 값 처리 방식을 설정하는 것인데 변경되지 않도록 팩스드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D 타입과 로라 D 타입은 학습할 때 사용되는 연산 정밀도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값인 BF16은 적은 메모리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 대부분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그지스틴 로라는 이미 만들어둔 로라를 불러와 이어서 학습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처음 학습할 경우에는 론으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에프크 값은 어디서 설정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로라 노드에는 에프크를 직접 입력하는 항목은 없으며 학습량은 스텝, 배치 사이즈,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에프크스로 학습해보시다면 스텝을 에프크 기준으로 역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러닝레이트, 스텝, 그리고 랭크 값입니다 각각은 의미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표나 예시를 함께 보면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만 실제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에 보이는 표는 참고 가이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시스템 사양과 학습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러닝레이트는 학습의 속도와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 기준으로 0.0001 정도가 적당하며 스테이블 디퓨전 XL, 플러스와 같은 고정면의 모델은 이 값보다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프크스는 단체 데이터셋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며 이미지 수가 적을수록 에프크스를 높여주고 이미지 수가 많으면 에프크스를 낮게 유지해 과적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랭크 값은 로라도 학습할 수 있는 표현의 복잡도를 조절합니다 단순한 캐릭터나 얼굴처럼 구조가 명확한 데이터에는 랭크 4면 충분하며 스타일이 다양하거나 디테일이 많은 경우에는 할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16도는 32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VRAM 사용량이 많아지 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라 학습을 위해 준비해야 할 데이터셋 구성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봐를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준비할 때는 목적에 따라 구성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외모를 학습하려면 같은 캐릭터를 다양한 포즈와 배경에서 드로잉한 이미지를 준비해야 돼 외모의 일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정 인물을 학습할 땐 얼굴에 클로즈업 이미지가 포함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의사이나 소품 학습할 때는 동일한 아이템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경이나 스타일 학습은 특정 주제로 여러 각도와 구성을 갖춘 이미지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모델의 기본 해상도에 맞춰 준비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유의해 노이즈나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드로잉 기반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학습 목적에 따라 데이터 구성이 달라야 합니다 캐릭터의 얼굴, 신체 같은 특징을 학습할 땐 다양한 각도, 코치 이미지를 섞어야 합니다 반대로 스타일 학습할 땐 선 굵기, 채색 방식 등 시각적 스타일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해상도와 구도의 일건성입니다 드로잉 이미지는 같은 크기와 해상도로 통일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 학습할 때엔 구도와 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면 좋습니다 셋째, 이미지 품질 관리입니다 저해상도나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는 제외하고 깨끗한 이미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프롬프트와 트리거 단어입니다 각 이미지의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트리거 단어로 정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크기와 중복관리입니다 너무 적으면 과적각 너무 많으면 특징을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5장에서 10장 정도에서 시작해 결과를 보며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로라 학습 결과를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저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0.3.29에서 추가된 시즌 샘플러가 플렉스 같은 RF 모델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개선되었으며 EPM++ 2M SDE와 3M SDE도 RF 모델에 맞게 동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로마 모델도 클립텍스트 엔코드 플렉스 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개선되었으며 AMD 지원이 확대되어 AMD GPU에서 FP8 어텐션 연산 지원 및 최적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퀘어라이트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콘텐트 버전 선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령줄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도큐먼트 버전도 0.2.2로 업데이트되었는데 도큐먼트는 컴PUI의 보호만을 듣고 있으며 언어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의 워크플로우 템플릿이 적용되어 현재 적용된 대부분의 모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웹캠 캡처 노드의 오류가 수정되었고 메고에서 어텐션 연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플러스에서 FP16 설정으로 이미지 생성할 때 검은 이미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배치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4일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유저판의 기능과 성능 계산이 이루어진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업데이트될 노드 도움말은 강의사 튜토리얼을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액이 변경되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작업 환경을 전개하시거나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턴 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